혜미야! 혜미야! 너 미쳤어? 유령은 작정했어? 어떡하지? 강호역 그 인간 나쁜 사람이어야 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무슨 소리야 그게? 우리 아빠 원수니까 나쁜 사람이어야 하잖아 근데 저 사람이 착하게 굴때마다 자꾸 우리 아빠를 의심하게 돼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내가 탑승한 거 내가 탑승할 수 없는 게 정말 미치겠어 정말 미치겠어 그냥 탑승할 수 없는 거 진짜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그 미치겠어 진짜 미치겠어 근데 이 미치겠어 너무 미치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